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한 40% 정도 기록 할 정도니까 sk하이닉스는 대박을 친 거죠. 그 이름 좋은 기회에 숟가락도 삼성전자가 못 올린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충격적인 일인 겁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삼성전자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오늘 에코노미스트지가 이걸 보도한 내용을 한시문의 요약정리에서 여러분들 기사화 했습니다. ai 산업이 한국에 달렸다. 고대역폭 매물이 공급 장악.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gpu는 nvidia 메모리 반도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sk하이닉스 두 개를 합치는 패키징은 tsmc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사를 하는데 그 축제에 그 일생일대 큰 축제에 삼성전자가 숟가락도 못 올리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이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gpu를 만드는 nvidia 그리고 이 nvidia가 구동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몰려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hbm 시장에서 ai의 백목 현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hbm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2025년도에 생산될 hbm은 대부분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두 회사가 용량을 확장하기에 생산 캡파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현재 생산 용량 가운데서 올해 30%에서 40% 정도로 hbm으로 확장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너무나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 영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는 열외라는 겁니다. 수율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아직은 삼성전자가 이 여러분들 축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 너무나 여러분들 부끄럽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ai 가속기 신 모델입니다. 블랙웰은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넘들 납품이 돼서 시운전 되고 있죠. 블랙웰에는 5세대 hbm인 hbm3의 12단 제품이 대거 탑재될 것이고 12단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는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가 10월부터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12단 d램을 12층으로 쌓아올린 아파트처럼 h맥 공급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2020년 3월부터 양산 공급했고 12단을 10월부터 독점주를 공급하고 있고 2024년 3월부터 공급한 겁니다. 양산 12단 제품은 지난달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양산이 시작됐고 5세대 hbm3는 내년 또 hbm 시장에서 8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부 다 여러분 누가 먹는 겁니까 sk하이닉스가 먹는 거죠. 여러분 내년 또의 수익률 40%를 육박하는 hbm3 12단 고대욕풍 메모리 hbm3 5세대 제품을 전부 다 먹는 겁니까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가 먹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15%는 마이크론이 먹는 모양이네요. 삼성전자가 대패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구 언론들은 잘 모르겠죠 이런 속사정을. 나중에 여러분들을 까보니까 삼성전자 내부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애널리스트나 외국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은 모를 겁니다. 동아일보 20년째 엔지니어가 이야기한 거 공병호 tv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남긴 여러분들 내부자들이 남긴 글들은 애널리스트 알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대표를 한 겁니다. 가격도 18% 올리네요 sk하이닉스가. 이러면 수익성이 156% 증가되는 겁니다. 초기의 sk하이닉스를 탔던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네요.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이 한 분께서 삼성전자 문제입니다. 5년 전에 hbm을 포기해 가지고 지연시킨 전 사장이었던 부회장이겠죠. kkn 서초본사의 재무통인 hh 부회장이겠죠. 아버지보다 못한 jy 리더의 자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6명 찬성 3명 반대. 리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들 회장 사장이 뭐 1,100억을 받더구면요. 봉급을 판단을 잘해야 되니까 판단이 문제인 겁니다. 판단이. 그 판단이 만드는지 얼마나 내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삼성은 메모리도 하이닉스에 밀리고 비메모리는 tsmc의 치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다뤘지만 오늘 한 번 더 다루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4년 4월 무렵에 삼성전자는 8단 hbm3 5세대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세에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일피일하면서 어느 사이에 8개월 저체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3월에 8단 hbm3 양산에 성공했고 10월에는 12단 hbm3 양산까지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를 1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고대욕풍 메모리 생산 공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율 차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회사 사이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수율이나 발열 문제에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해결하지 못한 데에 고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ai씨에게 답을 여러분 달라고 요구 를 한 겁니다. 여러분 ai가 칼같이 답합니다.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좀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건데 여러분 ai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욕풍 메모리 기술 격차는 산재 상당 수준으로 보입니다. 상당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술 격차 현황.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 뚜렷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8단 5세대 고대욕풍 메모리 최초 양산 엔비디아 공급 2024년 10월 12단 5세대 hbm 세계 최초 양산 성공 삼성전자는 2024년 4월 8단 hbm 5세대 품질 테스트 신청 8개월째 지연 12단 양산은 아직 미달성 업계에선 두 회사의 기술 격차를 1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업계에서 1년 이상 기술 격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격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aic가 얼마나 냉정하게 봅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지 우리가 뭡니까 피를 낳는 행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업계에선 두 회사의 기술 격차를 1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격차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첫째 생산 공정의 차이 두 회사의 hbm 생산 공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수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수율 양품 비율 격차 sk하이닉스는 업계의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100개를 만들었을 때 80개를 여러분들 양품 정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의 낮은 순위입니다. 기술 혁신 sk하이닉스는 어드밴스터 mrmuf 공정 등을 가지고 착실히 수율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여러분들 12단은 8단 제품 외에 40%를 얇게 만들고 동일 두께 50%의 더 성능을 높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거죠. 단단한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문제를 여러분 극복할지 참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술 격차가 나와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 프레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품질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다음 달에 품질 테스트 통과할 것이다. 그렇겠는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와버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첫째 수율 문제 둘째 발열 관리 셋째 기술 격차 넷째 시장 대응 지형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자들이 계속 젠선 황리 엔비디아 CEO와 함께 뭡니까 삼성전자 언제 통과하냐 삼성전자 언제 통과하냐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최고대의 일은 뭡니까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품 가운데 이런 80%가 양품 정상품이라는 것은 꿈의 수율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80% 정도 불량품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업계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의 일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고 일은 그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죠. 삼성전자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료화되기가 굉장히 쉬운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4부를 보겠습니다. 4부는 한국 사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국립대학교 교수들을 정년 연장을 하겠다. 이 사람들 진짜 생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세대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의로 문제를 보면